대한민국 한국교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문안의 대표기들이 145년에 한국교회 역사 대한민국 GDC에서 경험을 선진학교 힘쎄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선진학교 흰색불이 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강릉교회가 181년에 공격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선진학교 흰색불이 들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가 140년입니다. 14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가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독교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기독교 문화축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과거 공장에도 정말 따뜻한 빛을 여러분들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지금 멀리 안동...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